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 드는 일도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지금 절대 안 하겠다. 이번은 꿈도 안 꾸고 일본도 못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인쇄나린으로 가름하겠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위조투표지 여러분들 만들고 전산조작 계속해서 득표수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우편투표 말이죠. 오늘 우편투표를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편투표가 여러분 이게 이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문에는 cctv 공개됐던 남동구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인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건 뭐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좌우대칭의 차이집이 최소 마이너스 2에서 최대 마이너스 9%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거죠. 이건 윤석열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와 함께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민주당 이재명와 함께 옮기는 득표수 증가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입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이죠.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이 앞에는 3구 대통령 선거고 이거는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 남동구를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몇 퍼센트죠 더불어민주당 10.2%네요. 이게 4.15 총선이거든요. 이게 뭐 거의 100% 뭐죠. 부정성을 한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뭐 자기들은 그런 거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사람을 우리를 믿을 수가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이 득표수가 가장 중요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지만 최종 결과를 보고 선거 부정을 했냐 안 했냐는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선거 데이터를 누가 이런 관리합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부위원회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선거관리부위원회가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우편투표를 그렇게 여러분들 그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누가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여러분들 특정인을 지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공개했던 것이 선관위 창고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cctv를 인천 남동구 선관위 창고 이원복 전 의원이 공개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3월 4일 3월 5일 금요일 양일 사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관위 창고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3월 4일 저희들이 우편투표함을 만들었고 3월 8일까지 우편집중국이 배달해 준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우편투표함에 집어넣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봉인지를 마음대로 떼고 붙이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프가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누가 몇 시 몇 분에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우편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봤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해 가지고 3월 5일 18시 43분 무렵에 우편투표지가 일부 들어왔죠. 많이 말고 속구리에 담겨 가지고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조금 들어왔죠. 이게 3월 5일 18시 43분 무렵입니다.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3월 5일 18시 43분 무렵에 제1차 관외사전투표지 투입이 종결됐고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 많이 들어온 시간이 3월 7일 10시 20분 무렵에 제2차 관외사전투표지가 대량 투입됩니다. 많이 우편집중국에서 도착을 해 가지고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쑤셔넣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또 많이 들어온 것이 3월 8일입니다. 3월 7일 8일 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들어옵니다. 10시 12분 정도에 이게 막 이런 걸 끌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 많이 들어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3월 4일 5일 날 사전투표가 있었고 3월 5일 18시 43분에 약간 들어왔습니다. 많이 안고. 그다음에 3월 7일 날 10시 20분에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3월 8일 10시 20분에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나누어서 들어온 겁니다. 3월 5일 날은 조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3월 7일하고 8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확인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엔지니어 출신의 장영우 대표가 우편투표 선거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받아 가지고 이 장영우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배송 경로를 이렇게 추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배송 조회 웹사이트에서 박주연 변호사 및 시민들 등기번호 272만 5843건의 조회 및 조회 결과를 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이걸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은 절대 우리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 특이한 현상이 뭔가 아니까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였는데 사전투표 1일차 우편투표 봉투수의 45%가 평균 44.2시간 만에 선관위에 배달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우편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1일 배송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1일에도 전체 우평량 가운데서 한 10%가 증가하기 때문에 선거가 되면 비상대기체제에 들어가는 우체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 겁니다. 그거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일차 우편은 97%가 당일 배송이 된 겁니다. 1일 배송 그러니까 d 플러스 1일 그런데 1일차 우편투표는 d 플러스 1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 데이터라는 것은 분석은 아주 중요한데 우편투표 2일차는 t 플러스 1일 바로 익일 날 배달이 됐는데 우편투표 1일차는 1일차 가운데 절반에 좀 못 미치는 45%만큼의 이런 물량이 44시간 20분 정도 긴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특정 우편집중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15 총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2013년부터 대한민국의 우편제도는 익일 배송체제 d 플러스 1일 오늘 일은 붙이면 다음 날 배달이 되는 24시간 이내 거의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44에서 55%가 되는 1일차 우편투표지의 44에서 55%가 우편집중국 내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24시간을 초과한 건수가 44에서 5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편집중국은 부천집중국 의정부집중국 고향집중국 부산집중국 성남우편집중국 내에서 체류시간이 이례적으로 크인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된 겁니다. 우편투표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누구도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만든 겁니다. 그 소선상 제외국민 관내사전 관외사전 제외공간 이렇게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표자들이 눈길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소위는 뭡니까 이 블랙 소위 눈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만진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편집중국 체류시간이 24시간이 초과한 건수가 1차 우편투표지 가운데 44에서 55%가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부정선거 안 했습니다. 증거 있으면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선관위는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참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늘 거짓말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안 했다고 하는데 부정선거한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에 인천광역시 남동굴에 관내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관내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좌우대칭의 밑에 차익값이 엄청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입니다. 훔쳐 가지고 넘겼기 때문에.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제가 못 구했는데 훨씬 더 뚱뚱할 겁니다. 더 조작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인천광역시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보게 되면 남동굴은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 더블당의 플러스 10.2%인 겁니다. 전체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전산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범죄집단이다. 당신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거는 숫자는 누구 청탁 봐주고 이런 게 없다. 이런 짓을 그럼 어디에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